그래서 이제 우리말의 단복수가 같다라는 예문들을 여러개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요 How many books are there? 책이 몇 권이나 되나요? 그런데 우리가 책이 몇 권들이나 되나요?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How many desks are there? 책상들이 몇 개인가요?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단복수가 같다라는 거에서 복수를 이렇게 사용하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영작을 하시는 학습자들은 이 단복수의 차이점에서 그런 데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How many funds are there? 지금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funds가 몇 개 있냐 그런데 이제 전화가 전화기들이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이라는 거 여기 가면은 How much money do you have? 돈이 얼마나 있느냐? 그런데 돈들이 얼마나 있냐?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그 뭐 셀 수 있는 없는 그럴 때는 이제 How many를 못 쓰고 How much? 이제 양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앞으로 차차 이걸 말씀드릴 텐데 그 영어 표현이 그 뉘앙스라는 게 보면 여기서 제가 양이라고 했었는데 뭐 돈 셀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커넘테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떤 정의를 낼 때 100%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always 하면은 이제 100%겠죠? 이제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what always, not, never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이제 낮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oney라는 게 참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그 much를 썼다는 거 셀 수 없는 걸로 해서 uncountable 그 쪽에 더 가깝다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또 뉘앙스라고 하고요